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2월 24일 KBC 뉴스 930 시작합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지난주부터 이어진 시카고의 온화한 날씨는 크리스마스 이븐날인 오늘까지 내내 이어졌습니다. 한낮 기온이 57도대를 기록하면서 이는 65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기록적 봄날씨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. 기상청은 이 같은 날씨가 할로윈이나 땡스기빙데이와 비교해도 훨씬 더 따뜻한 기록적인 날씨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이 같은 날씨가 지난 1954년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며 1871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48년간 단 4차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봄날씨를 연상케 하는 시카고의 온화한 날씨 덕분에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. 평균 낮 최고 기온이 화씨 50도대로 오르면서 시민들의 표정도 밝아 보입니다. 기상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을 57도대로 올랐지만 내일인 크리스마스 날부터는 기온이 44도대로 떨어지면서 점차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